안녕하세요. 완두화입니다. 전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전복집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큰 게 7, 8mm짜리입니다. 지금 7, 8mm, 8, 9mm, 9mm, 10mm, 11, 12mm 이렇게 세트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큼직큼직한 전복 7, 8mm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복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고요. 지금 전복이 선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성 뻘낙지입니다. 뻘낙지가 소 마리 7만 5천원, 소낙지는 소 마리 8만 5천원씩 싱싱하고 부드럽고요. 국내산이다 보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보성 뻘낙지 원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주시고요. 전복하고 뻘낙지하고 세트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해삼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삼 철이다 보니까 해삼이 하루에도 진짜 많이 나가고 있고요. 해로도 가능하고 살짝 데쳐가지고 드셔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한번 해삼을 드셔보세요. 그만큼 맛있는 자연산 해삼이고요. 뿔소라입니다. 뿔소라. 자연산 뿔소라고요. 식감이 진짜 맛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고요. 참소라. 참소라입니다. 국내산 참소라 2kg, 4kg 단시 판매합니다.